오 정말 밀림입니다 밀림 아마존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밀립니다 이거 이제 밀림을 조금 개척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밭이 아닙니다 이건 게으른 농부의 밭입니다 자 싹 변신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밀림을 개체겠습니다 정말 또 개체하고 난 뒤 뿌듯함을 느끼는군요 여기는 수박 밭을 정리했구요 저 뒤에 담벼락을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이번에 크게 수확을 못했네요 여기 지나서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는 지금 수확을 좀 했습니다 지금 고추가 좀 잃어있죠 조금씩 조금씩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기 토마토 다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이 있었는데요 오이는 수확하고 다 뜯어 먹었습니다 제가 할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요거는 작두콩입니다 작두콩이 있습니다 크게 열릴 겁니다 작두콩이 조금 났군요 그늘에 묻혀있다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땅콩입니다 땅콩 한쪽입니다 이 줄 이 줄에 있는 게 땅콩입니다 땅콩은 조금 이따 조각할 예정이고요 다음 여기는 고구마 밭입니다 고구마가 흉가 동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이기시겠지만 여기가 참외가 있고 열려있습니다 네 열려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옥수수 밭을 지나서 참외 밭입니다 참외가 열려있습니다 이 텃밭에 팔을 한여름에 풀립니다 오늘 맛이 정말 덥습니다